주말 사이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다행히 음성 판전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감염 경로로 북한과 비무장 지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날에서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수의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귀순한 위원님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파머스 조충희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지금 비무장지대 DMZ 내에 야생메티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진이 됐는데 사실 5월에 위원님께서 북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보시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부가 밝혀내지 못한 감염 경로가 북측에서 왔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현재 욕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금 발생한 농가들의 위치, 특성을 넣고 봤을 때는 북측에서 내려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농가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과 연결된 북한에서 내려오는 강과 하천 주변에 또 신통이 다 농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병이 확진이 된 농가들의 방역시설이라든지 김해 방역 여령, 김해 방역 사항 준수하는 이것으로 봐서 굉장한 정도로 잘하고 있는 농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돼지가 들어올 수 없더라고 만전 울타리가 다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잔반 사육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일하는 근로자들이 또 방역 여령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에서 내려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철조망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겠지만 북한에서 맷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허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철책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낮고 그렇다면 파리라든지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철조망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북측의 철조망은 하자가 많을 수 있는 조건이 많고요. 우리 쪽 철조망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돼지라는 게 자유분방한 개체고 동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돼지가 헤엄을 잘 쳐요. 강하천에서 자기 활동 반경에 먹을 것이 없으면 활동 지역을 옮기거든요. 이때는 헤엄을 치던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고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파리나 모기, 이런 권충들을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은 원래 아프리카 대절병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통상적으로 알려지는 게 물농진두기라는 권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물농진두기가 소식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들이나 또는 죽은 사체들 이것들하고 접촉을 했던 파리, 먹이 혹은 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DMZ에 있는 전 지역에 헬기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통보했다라고 대응을 나섰는데 이 통보를 했다라는 평가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보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원칙이고 북한도 아프리카 대절병 자체가 주는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DMZ 지역도 괜찮지만 좀 더 확산해서 북한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5월 25일에 북한이 국제시 방역기구에 통보했을 때 북한이 이미 발병된 상태이고 이게 빨리 전국에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고 북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남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참 누중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이런 조치가 시기적으로 빨랐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 수를 더 줄였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염 경로로 지금 지목되는 북한하고 비무장지대 방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감염 경로라고 하면 재발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절병이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1921년에 아프리카에서 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럽 쪽에 들어왔다가 빠른 시간에 아시아로 넘어왔고 중국에서 작년 8월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금 한국까지 들어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북한은 지금 현재 전역에 다 아프리카 대절병이 확산되어 있고 더축 제도라든지 방역시설의 불비, 서독약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아프리카 대절병이 터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차가 되면 저희는 항상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DMZ 지역뿐만 아니고 북한 전역에 대한 그런 공동 방역이라든지 공동 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는 중국이나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도 사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북한이나 중국과의 공동 대응이 이뤄지면 좋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북한한테 통보를 하고 그거를 통보를 하는 건 사실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제 통일부에서 2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거든요. 지난 5월에 발병했을 때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다시 우리 이제 헬기로 방역할 때 그 전에 이제 통보를 했죠. 그 전에 한 번 하면 또 한 번 했잖아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북한의 수입학력 전문가들, 축산 부문 전문가들은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정부 당국에서, 북한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 대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미치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국적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실 남북이 이거 합동해서 협력하고 대응하고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 채널을 비롯해서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나도 북한과 협력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도 사실 좀 안타깝겠죠. 자꾸 문 두드려도 그냥 마이덩풍이니까 또 좋다 나쁘다 이야기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그냥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마련해주고 그 가능성도 이용하는 게 사실 이 위험한 질병을 빨리 막아내고 다시는 두르지 않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디지엘병이 이미 전역으로 퍼졌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저희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지금 다 확산이 되어 있고 최근에 국회 정보에서도 이제 통보가 있었지만 평북도 지역에서는 돼지 기르는 집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제 북한의 축산 특징상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많아요. 물론 우리도 개인이 키우지만 북한은 이제 가정들에서 아파트나 농가들 이런 데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워서 식량 해결을 위해서 키우는 집이 많은데 이것들이 통계에 잡혀 있지 않고 통계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방역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다 지금 확산되어 있고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금 중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엘병이 일어났을 때 발병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처럼 살처분을 하는 건가요? 살처분은 북한은 안 합니다. 원래 이제 원칙은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 살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통계에 잡혀 있지 않는 이런 돼지들이나 개인들이 키우는 이런 돼지들에 대해서는 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엘병 발병에서 국가적인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로 말하면 더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 하는 방역대책반이 만들어져서 작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처분을 안 하게 되면 시중에도 유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북한에서는요? 그럼 실제로 먹기도 하겠네요. 네,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전에 구제역 발병했을 때도 다 먹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다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니까 백더씨에서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익혀먹으면 상관없다. 네, 그래가지고 식용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크게 주민들도 그렇고 당국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제 크게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처분하는 것을 보고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살처분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살처분하는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이제 그렇게나죠. 그래서 토착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는 문제지만 그렇게 큰 거부감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확산되는 데 대해서 문제는 되어 있는데 이게 거부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주민들 단백질 공급 축산식품에서 돼지가 거의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이제 북한의 서해안 지역은 돼지고기로 인한 터질병도 있어요. 확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피부가 부으면서 이제 그런 터질병이 있어가지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폐사하는 돼지들이 늘어나니까 공급 자체 차질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은 갖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사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개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계가 안 되고 그게 또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스템 안에 돼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북한의 축산 구조가 국영축산이 있고 그리고 협동 농장 축산이 있고 개인 부업 축산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영축산은 제가 국영축산도 지금 상당한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국영축산 자체도 시설이나 설비가 굉장히 이제 너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영축산을 언급하지 않는 거는 실질적으로 개인 부업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60%가 넘어가거든요. 절반이 넘는 거죠. 네, 절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영축산은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해도 개인 부업 축산만 이야기해도 북한의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 정부가 수매도 시작을 했고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처동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도 이제 충청도 쪽에서 막 위심 신고 들어와서 가슴이 좀 솜찜 쫓아기는 하는데 잘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주는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런 우리가 비상경보 태세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열어놓고 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그 외 기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한 식품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합 사료, 억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다 하고 이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거든요. 이제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강하천은 지하수가 다 통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공조에 좀 더 이제 그 힘을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대지열병 확산과 관련해서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위원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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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